네, 반갑습니다. 네, 도깨비 불이에요. 오늘은 임묘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임묘지가 뭐냐, 진술축미는 아시죠? 진술축미가 지금 보시면 순서대로 적지는 않았는데, 겨울의 가장 마지막 달이 추골이에요. 얼어있죠? 저도 추골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봄의 가장 마지막 계절이 언제예요? 임묘진이죠. 그래서 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저녁부터 들어온 심미월 같은 경우, 여름의 끝 계절이란 말이죠. 미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서늘해지면 가을도 오겠죠. 신, 유, 수리, 가을이에요. 그래서 또 수롤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추골하고 미월. 추골과 미월을 가지고 있고요. 임묘지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천간에 열 가지 글자가 있어요. 천간에 열 가지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들이 임묘, 즉 들어갈 잎, 무덤묘자를 써서 무덤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기운을 못 쓴다. 기운을 못 쓰고 묻힌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추골 같은 경우는 동토라고 많이 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추골에, 추골은 아닌데 축일에 태어났어요, 저는. 얼어있는 날짜에 태어났죠. 근데 태어난 달은 또 미월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축년에 태어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소띠, 그리고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는 뭐 자월도 있고 해월도 있을 거고, 해자축이니까 추골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추골에 추골에 태어나시면 굉장히 춥겠죠. 음, 근데 이 추계에서 뭐가 가라앉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게 본인의 어떤 직업적인 자리를 뜻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본인의 사주원국에서 정화와 기토와 경금이 여기 묻힌단 말이죠. 추계, 지장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얘는 개신기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묻혀있죠. 그런데 임묘하는 글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지장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임묘하는 것이 정화예요. 예를 들어서, 옆에 하나 적어볼게요. 제 글자 같은 경우는요. 저는 기축일이 태어났거든요. 기축일이 태어났고, 그러면 여기 축이라는 글자가, 이게 어느 기둥이 갈지 모르겠지만, 정화가 여기 묻힌다면, 정화는 이 기토 입장에서 보면 인성이란 말이에요. 기토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기토는 뭐예요? 비견이죠. 이 기토 입장에서. 정화는 인성인데 그것도 편인이고, 그냥 인성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비견이죠. 자기 가족, 자기 주변인. 주변 사람에 대한 복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성이 이렇게 묻혀있다. 그러면 인성을 제대로, 다른 구조를 봐야 되겠지만, 제대로 못 쓸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경금이에요. 경금은 기토 입장에서 보면 상관이란 말이에요. 네, 상관이죠. 상관은 어떤 활동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죠. 일에 대해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통변을 할 때, 이 축이라고 하는 글자를 좀 내가 강하게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써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나는 기토인데, 정화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미월이 태어나서가 그나마 좀 낫단 말이에요. 이걸 인성처럼 쓰기 때문에. 얘가 박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월이 태어나지 않은, 그냥 축월이 태어난 기토라고 친다면, 인성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축은 제가 했고요. 신미를 한번 볼까요? 이제 들어온 게 신미월이죠. 네, 신미를 봐도 되고, 뭐 다른 글자를 보셔도 되는데, 지금 보면 미월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가라앉는 청강 글자가 있었죠. 이게 간목이고, 제가 개수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기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목은 정관이 되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미월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미월은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목은 나한테 있어서, 정관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정관은 어떤 일적인 부분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재성이잖아요. 금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가라앉는다라고 보면, 미월 하나만 보자면, 그렇게 반가운 건 아니죠. 그러면, 신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본인의 일관 입장에서, 어떤 입장의 글자가, 임묘를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게 정관이나, 관성이나 재성이라고 한다면, 관성, 재성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별로 이 글자가 반갑지 않을 거고, 미월이 왔을 때마다, 혹은 식상이 나는 중요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식신과 상관. 그런데 식신과 상관이 가라앉게 되면, 그것도 반갑지가 않겠죠. 그러면 그 앞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진월을 한번 볼까요? 진월도, 원래 진월에 지장간 글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장간을 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뭘 보느냐. 임묘하는 글자를 보고 있어요. 봄만 되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 신금과 임수가 임묘하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한번 보면, 저는 이게 식신이 되고요. 얘는 정제가 되거든요. 식신과 정제가 진월이 되면 가라앉아요. 정제는 저한테 수입이 되는 거죠. 진월에 좀 힘들 수 있어요. 실제로 힘들었어요. 저도 진월이 됐을 때. 거기다가 축하고 미를 갖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입장이 그렇죠. 저는 임묘지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진이 오게 되면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재성이라든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글자,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글자들, 활발해야 되는 글자들이 임묘하게 되면은, 조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술을 또 한번 볼까요? 예. 술이라는 글자에서 뭐가 가라앉습니까? 얘는 가을이에요. 그러면, 을목, 그리고 병화, 태양, 무토. 병화와 무토는, 12원성 포태법에서, 똑같이 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똑같이 가는 글자도 좀 몇 개 보이죠? 정화하고 기토도 똑같이 가거든요. 예. 지금 다시 보면, 수로른 가을인데, 이 가을에서 가라는 글자가 있단 말이죠. 기토 입장에서는 얘는 역시 평관이고, 얘도 인성이죠. 얘는 더군다나 정인이에요. 기토 입장에서 보면. 무토는 겁제예요. 겁제는 주변 사람들이나, 경쟁자나 파트너를 얘기를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술월, 가을 되면은 가라앉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술월에서 좀 주춤할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기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뭐, 신금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유리하게 써야 하는 글자들이, 어떤 이 달에 임묘를 하게 된다면, 그 달은 좀 힘들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통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 이제 개인 가해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임묘지에 대한 요거를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볍게 생각하자면, 양간 입장에서 보자면, 봄 글자인 청강 글자, 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봄에 왕성하니까, 여름에 사그러들어서, 여름의 끝계절에는 임묘를 하겠죠. 그리고 가을에는 잠을 자요. 그러면 병화 같은 경우에는, 여름 글자란 말이에요. 여름 글자면은, 여름에 왕성하고, 가을에 사그러들고, 겨울에 잠을 자요. 그러면, 무터는 병화랑 같이 간다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경금이나 신금 같은, 일단 경금을 양간으로 입장을 보자면, 이 경금은, 가을에 가장 왕성하고, 겨울에 사그러들고, 그리고 봄에 잠을 자요. 네, 그럼 추골이 말이 되죠. 추골은 겨울의 끝이니까, 잠을 자기 직전이라서, 임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임수는 어떻게 될까요? 임수는, 겨울에 가장 왕성하겠죠. 북쪽을 뜻하니까. 겨울에 왕성하다면, 봄에 사그러들어서, 여름에 잠을 자겠죠. 그럼 여름에 잠을 자니까, 여름 바로 전이, 봄의 마지막 계절인, 진올이고, 진올에 임묘를 하는 것은, 당연한 봄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진술축미에 대해서, 이게 좀 가볍게, 한 바퀴 돌았어요. 어쨌든, 진술축미를 다 가지고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는 조금 뜯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가라앉으면, 그럼 나는 아무 글자는 못 써요. 그럴 텐데, 사주를 볼 때는요, 보통 이렇게 골고루 갖추신 분들보다는, 거의 한쪽으로 글자들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밖으로 나와 있는 글자가 아닌, 숨어있는 글자를 먼저 저는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목기운의 글자인, 간목, 을목 이런 애들이 밖으로 안 드러나 있어요. 그럼 그 글자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글자가 언제 가라앉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사주 읽는 게 빠르죠. 구독과 좋아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일이 있어서, 제가 지금 다른 채널에 또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채널에 눌러와 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